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,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. 미국 CNN 방송은 AI 정책 조언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가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가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히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관련 보고서는 주요 AI 기업의 최고 경영진, 사이버보안연구원,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, 국가안보정부당국자 등 200여 명을 1년여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. 보고서는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AI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세계안보에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